태풍으로 향한 나의 상황 오오오오오오오 오버골라 양념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춧가루 쓰레기를 무밀 짖어가지고 아 이상해 형 봐 누가 핵꽂이 한 건 아니겠지? 아닐 거야 핵꽂이는 아닐 거 같은데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돼요? 아니면 어제 못 봤나? 어저께 한번 체크해보자 영상을 네 아 있어 있어 위로 뜨니까 우와 밑에가 왜 이래요? 지금 꽁신 낀 거 같아 내 안영 넣어주자 엑소 중독독독독독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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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